새해 첫날부터 톱스타들의 핑크빛 연애 소식이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. 가수 겸 탤런트 이승기 씨와 소녀시대 유나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. 어제 오전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이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교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. 두 사람의 소속사는 교제 사실을 바로 인정했는데요.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이니 예쁘게 봐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. 두 사람은 데뷔하고 한 번도 스캔들이 없었던 바른 이미지의 스타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.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며 진짜 부럽다, 잘 만나길 바란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네요.